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최승호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방송 중단 결정이 난 뒤 한 달 만에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달은 저희 PD수첩 제작진에게는 뼈아픈 자성과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잘못을 저지르면 진실 자체가 묻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교훈을 거울삼아 더욱 엄격하게 취재윤리를 지켜나가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된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은 저희의 또 다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과정에서 취재진의 윤리위반 문제가 생겼는지 또 지난 방송에 미처 닮지 못했던 진실은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 사용한 난자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우석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가 됐던 연구원 난자 제공에 대해 해명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제공된 연구원 난자 때문에 윤리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 우려되어 네이처의 사실과 달리 답변을 했습니다. 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황 교수. 그러나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한 위원은 황 교수가 연구실의 모든 여성 연구원들에게 난자 기증 동의서를 돌렸고 서명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당시 황 교수는 자발적으로 난자를 기증하겠다는 연구원을 말리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연구에 직접 참여 중이었던 한 여성 연구원이 제게 찾아와 난자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 연구원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나이 어린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난자가 부족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교수 입장에서 그 의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난자 제공 연구원의 동료 연구원들은 황 교수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말했다. 난자를 제공하기로 한 연구원은 동료 연구원들에게 이 사실을 상의해왔고 동료 연구원은 부작용을 우려해 아직 미혼인 그녀가 수술받는 것을 말렸다고 한다. 그러자 난자 채취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결국 이 연구원은 병원의 산부인과 수술실에 누워야 했다. 이 연구원은 미즈메디 병원에서 2003년 3월 10일 난자 채취 수술을 받았다. 제작진은 이런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어렵게 입수했다. 난자를 제공한 연구원이 수술 직전 동료 연구원에게 보낸 이메일. 여기에 그녀는 황 교수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난자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 방법은 아니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것, 선생님께 대적하지 못했던 것, 이런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다녀와선 더 열심히 공부할래요. 왜 이 연구원은 황 교수에게 대적하지 못한 채 난자를 제공하게 된 것일까? 이 연구원은 황 교수에게 대적하지 못한 것,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가는 그런 페이퍼가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 못하고 거기에 대한 되게 불안감이 좀 있었어요. 황 교수님, 잘하면 내 이름도 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불안감에 난자 제공도 불안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결심을 하게 됐고. 이 연구원은 오전에 난자 채취 수술을 받고 연구실로 돌아와 채취된 자신의 난자를 가지고 복제 실험까지 해야 했다. 처음의 시작은 제가 했지만 무서워요. 전신마취, 자기 복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자신의 난자를 자신이 복제하고 지독하게 독해요. 제 자신이. 대봉하고 난 그날 자기가 자기 난자를 들고 와서 자기가 그거 그 엔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배를 하고 나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아프면서 배를 움켜쥐면서 엔티도 하고 마치자마자 마침 좀 울면서 가야 되겠다고 아팠서 병원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제작진은 당시 난자를 제공한 연구원을 만나 그때 상황을 들어보기로 했다. 난자를 제공한 연구원은 두 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황 교수는 연구원 난자 제공에 반대했다고 계속 강조해왔다. 성원에 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뜻만은 뜻만은 저도 가슴에 아렸습니다. 저는 추구하다. 하지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충분의 편안이 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액소를 드리면 안 됩니다. 지난해 11월 22일 BDS첩은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난자 문제에 대해서 방송했습니다. 당시 저희 제작진은 황우석 교수가 이미 예정하고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모든 진실을 스스로 밝혀주기를 기대했고 따라서 연구원 난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문제만을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연구원들이 난자를 제공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만을 되풀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매된 난자를 사용한 사실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황 교수의 기자회견 내용이 송두리째 거짓이라는 여러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난자 문제는 연구원 난자 제공에 국한되지 않았다. 애초 제작진은 황 교수에게 연구에 사용된 난자의 개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다. 저희가 입소한 자료에 따르면 미스메디 병원으로부터만 2003년 1월부터 2004년 사이에, 2004년 말까지 그 사이에 600여 개의 난자가 채취되었습니다. 600여 개? 아니 그게 저한테 온 게? 채취된 것이요. 채취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요. 우리가 사용한 난자의 숫자는 사이언스 논문에 나아있는 그대로입니다. 2004년과 2005년 두 개의 논문에 사용되었다는 난자는 34명으로부터 총 427개.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달랐다. 미스메디 병원에서는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 4월까지 사이언스 1차 논문을 위해 난자 423개를 제공했다. 그리고 2003년 7월부터 사이언스 2차 논문을 위해 1,000개의 난자를 다시 제공했다. 결국 미스메디 병원에서 1,400여 개, 한나비 병원에서 약 200여 개의 난자가 제공돼 총 86명의 여성으로부터 1,600개가 넘는 난자가 황교수 팀으로 들어갔다. 이들 대부분이 매매 난자인데도 황교수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우리가 사용한 난자 중에 노 이사장님이 실비 제공에 의해 취득한 난자가 있음을 직접 확인한 것은 지난 2005년 10월 말 모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 취재 과정에서 사실대로 밝혔다면서 그날 밤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 이를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매매된 난자가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PD 수첩 취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는 황교수. 그러나 최근 노성일 씨는 제작진에게 황교수가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그는 이전 기자회견에서 난자 매매는 자신이 주도했고 황교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마지막까지도 저는 사실은 줄기세포가 복제된 배아 줄기세포가 8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8개 이상 만들 수 있는 기술 보유국으로서 제가 어떤 잘못된 증언이 국익에 손상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간절했고요. 따라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다 난자를 제공했고 그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작진 앞으로 노성일 씨가 아닌 황교수 측이 직접 돈을 제시하며 난자를 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시험관 시술을 받기 위해 방문한 한나 산부인과에서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윤 씨 부부. 한나 측에서 10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10개가 아니고 10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난자 채취를 몇 개를 해가겠다는 말씀은 없었고 단지 시험을 하게 되면 난자가 많이 형성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추출해가는 조건으로 비용을 저감시켜드리겠습니다. 대신에 100만 원만 내십시오. 나머지는 서울대 측 황교수 팀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나 산부인과에서 채취한 난자는 12명의 총 200여 개에 이른다. 그런데 황교수 측이 각각 병원비 100만 원 정도를 대신 지불하는 조건으로 10명의 난자 제공자를 모집하려 했다는 것이다. 2004년 12월 당시 윤 씨 부부에게 난자 제공을 권유했다는 장 원장은 처음엔 시점을 문제삼더니 나중에는 사실 자체를 얼버무렸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그거는 지금 그거는 12월은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관계기관에 정식적인 그거 전부 다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 12월은 아니더라도 그런 제안을 하신 적은 있으신 건가요? 그 얘기는 못하고요. 황교수 연구팀에 제공된 난자 중에는 매매된 난자가 아닌 자발적 기증으로 제공된 난자도 있었다.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연구에 난자가 부족하다는 황교수의 책을 접한 위 씨. 그녀는 직접 황교수를 찾아가 기증의사를 밝히고 난자 채취를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난자 채취 수술 후 과배란 증후군으로 복수가 차고 심한 통증으로 응급실과 입원행을 반복했다는 그녀는 현재 직장도 그만둔 상태다 더구나 미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불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이후로 일이고 29개고 숨쉬기 힘들고 배가 부른다 식후에 더 답답하다 저도 걱정이 되니까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혹시 부작용이 불안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맞춰봤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연구팀에서 기증을 받았던 결과로는 그렇게 나타날 만큼 심각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도 들었었고 그래서 설마 설마 그런 게 있었죠 2005년 이후 순수 기증자의 경우 20% 가까운 여성들이 크고 작은 후유증으로 병원을 내원했다 그러나 당시 위 씨는 안규리 교수와의 면담에서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황 교수의 논문 자체가 허위로 판명난 지금 그녀는 연구 성과를 속이고 과장해 난자를 기증하게 만든 황 교수가 원망스럽기만 하다고 털어놓았다 저한테니까 왜 그렇게 모든 거를 잃을 수 있다는 거를 본인이 아마 잘 아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묵묵하게 정말 끝까지 더 이상 답답할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거짓말 장치를 막을 수 없었던 것들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고요 제일 궁금한 거는 제 난자들이 되게 사용이 됐고 지금은 어떻게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런 과정에서는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한 부분이죠 수많은 여성들이 황 교수의 연구 성과가 진실이라 믿고 난치병 환자를 위해 난자 기증 운동에 동참했다 황 교수 측은 줄기 세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을 고백하기는커녕 오히려 난자 기증을 부추겼다 수많은 여성들이 난치병 환자를 위해 난자 기증 운동에 참여했을 당시 황우석 교수는 환자 맞춤형 줄기 세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교수는 그 사실을 난자 기증자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기증 희망자는 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황 교수나 연구팀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실을 숨길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저희 PD 수첩 제작진이 처음 제보를 받았을 당시 저희들은 2005년 연구 결과가 허위라는 제보자의 주장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또 설사 그것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상식적인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식은 취재에 들어가자마자 하나 둘씩 무너져갔습니다 제작진은 논문에 나온 줄기 세포 검증 자료를 토대로 논문의 진위 여부를 취재해 나갔다 특히 환자 맞춤형 줄기 세포라는 것을 입증한 환자와 줄기 세포의 면역일치 검사에 주목했다 환자에 맞춤형 줄기 세포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환자에게 언젠가 이 세포를 주입했을 때 가장 큰 리스크인 면역 거부 반응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면역학적으로 일치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환자와 줄기 세포의 면역일치를 증명한 조직 적합성 검사 이것을 담당했던 사람은 안규리 교수다 그런데 안 교수 측이 보여준 자료는 의문투성이었다 우선 검사를 의뢰한 줄기 세포의 개수가 논문에 나온 11개가 아닌 14개였다 제작진은 안 교수를 찾아가 의문을 제기했다 이쪽에 넘버 원이 우리가 두 개를 더 넣었어요 그 저기 테스트할 때요 아 그러니까 넘버 원 그 작년 그 맨 처음에 개발된 거를 두 개를 넣고 두 개를 더 넣었어요 처음 거 이게 아마 디퍼런셜 때 서브 칼초를 하면서 진짜 똑같은 건가를 봤을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넣고 나머지는 안 교수는 2004년 처음 발표한 줄기 세포를 세 차례 검사해 총 14번이 된 것이라 했지만 실제 검사한 14개는 각각 다른 세포들이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또 한 가지 실험 노트에 따르면 검사를 의뢰한 날짜가 3월 22일로 돼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황 교수의 2005년 논문은 검사를 맡기기도 전인 3월 15일에 이미 제출이 돼 있었다 최근 안 교수가 한 언론사에 보낸 이메일에도 이 당시에 대한 고백이 있다 대단히 당혹스러운 사실입니다만 제가 수행한 2005년도 사이언스 논문에 실린 조직 적합성 검사의 시작과 결과 제출은 문제의 2005년도 논문이 이미 사이언스에 제출된 후였습니다 안길 교수가 논문 조작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논문의 내용 중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테라토마였다 면역성이 없는 쥐에 줄기 세포를 주입하면 줄기 세포가 분화를 거듭해 양성종양이 발생한다 이렇게 줄기 세포의 생체 내 분화 능력을 입증하는 실험을 테라토마라고 하는데 제작진은 이 실험을 담당한 연구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먼저 논문에 테라토마 담당자로 이름 적힌 의대 교수를 찾아갔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연구 책임자인 황 교수의 해명은 신청을 듣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다 두 개는 아마 미즈메디 병원에서 했었던 것 같고 나머지의 일부가 생명과 연구원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아마 했던 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대학에서 해 가지고 아마 김대용 교수가 그걸 다 섹션해 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김대용 교수도 생명공학 연구원도 모두 테라토마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2004년도에 사이언스 나온 논문은 저랑 최연기 박사는 같이 한 거고 2005년도 논문은 제가 안 했어요 그거는 거기 다른 분이었어요 2005년 올해 논문 거기에도 테라토마에 참여하신 건가요? 그건 안 했어요 황 교수의 계속되는 거짓말 제작진은 문제의 테라토마 실험을 담당한 곳을 찾아 나섰고 결국 미즈메디 연구실에서 이 실험을 담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논문과 달리 미즈메디 연구실에서는 단지 두 개의 줄기 세포만이 테라토마 실험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제작진이 확인한 줄기 세포는 2번과 3번 두 개였다 그렇다면 황 교수가 줄기 세포 2개를 가지고 11개로 과장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제작진은 최종 확인을 위해 11개 줄기 세포 사진을 찍은 것으로 돼 있는 연구원을 만나러 미국으로 향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한 바로 그날 밤 제작진에게 한국으로부터 급보가 왔다 미국 출발 전 제작진은 한 내부 고발자를 통해 외부 기관에 분양되었던 황 교수의 줄기 세포 가운데 2번 줄기 세포를 확보했다 그런데 그 2번 줄기 세포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황 교수의 줄기 세포 2번은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난 줄기 세포 4번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줄기 세포 2개는 있다고 믿었던 제작진 그런데 2005년 논문의 첫 번째 줄기 세포인 2번마저 가짜라면 환자 맞춤형 줄기 세포는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제작진에게 황 교수의 논문이 거짓이라는 확신을 더 심어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다음 날 제작진은 김모 연구원을 만났다 2번 라인이 미즈메디 4번 라인이라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것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잘 모르겠네 황 교수님하고 직접 얘기하실 거면 저는 뭐라고 어떻게 단순히 못 드리면 황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따로 인터뷰를 할 거고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김 연구원은 장소를 이동하자고 했고 이후 논문 조작에 관해 털어놓았다 다른 게 그러면 참 4개를… 2개를… 2개를… най... 3개를… 3개를… 3개를 가지고 사진을 여러 개로 찍어서 2, 3개, 3, 2개 맨날 게 5개, 10개, 11개로 제작진은 2번 줄기세포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아니라 니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날 김연구원을 만났습니다. 따라서 당시 황교수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확신한 나머지 조작에 관여했을 김연구원으로부터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PD첩은 이번의 잘못을 교훈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줄기세포가 니즈메딕 것으로 확인되고 김연구원의 논문 조작 증언이 이어지자 취재진은 2005년 논문이 상당 부분 허위라는 심정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는 황교수 연구팀의 줄기세포를 직접 받아 DNA 검사를 해봐야 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황교수 측이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인 자리. 그곳엔 황교수의 요청으로 10여 명의 공동 저자들도 와있었다. 황교수는 먼저 제작진에게 줄기세포 만드는 과정을 일일이 보여주면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줄기세포도 많다는 것을 자랑했다. 제작진은 먼저 외부에 분양된 줄기세포가 미즈메디 줄기세포로 나온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라인인 줄 알고 가져간 게 엉뚱한 다른 라인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라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DNA 검사 결과 복제 줄기세포가 미즈메디 줄기세포로 나온 것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던 황교수. 그러나 이후 황교수는 국내 기관 두 곳에 분양되었던 줄기세포를 모두 회수해갔다. 검증은 최소한 단단하게 그다음에 이것을 외부에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 그 과정만 저희가 6mm로 찍고 조그만 카메라로 찍고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면 모든 것을 저희가 덮겠습니다. 5일 후 황교수가 약속한 대로 제작진은 줄기세포를 인수하기 위해 수의대로 갔다. 그런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4점이라도 정확하게 라벨을 몇 번 나이인지 말씀 정확하게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관자의 재세포도 정확하게 몇 번 나이인지 찍어주시고 사실상 줄기세포 인수가 좌절되면서 제작진은 난감했다. 다시 제작진은 황교수 팀 중 수의대가 아닌 의대 쪽의 공조자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그때까지도 황교수로부터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제작진은 황교수에게 검증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의 한 암센터에 나가 있는 2, 3번 줄기세포를 얻어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제야 비로소 황교수 팀으로부터 검증에 응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11월 12일 제작진은 검증에 필요한 줄기세포를 인수계약서까지 작성하며 건네받을 수 있었다. 황교수가 줄기세포를 내줄 당시 제작진은 의문을 느꼈다.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내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검증 결과가 나왔을 때 황교수가 자신있게 줄기세포를 내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세포에서 결과 자체가 나오지 않았던 것. 제작진에게 준 시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2번 줄기세포의 결과가 명확히 나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확인 결과 황교수가 내준 2번 줄기세포는 논문과 환자의 유전자,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것이 미즈메디의 수정난 줄기세포도 아니었다. 황교수는 줄기세포를 미즈메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제작진에게 정체불명의 수정난 줄기세포를 준 것이다. 제3자 변호사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황교수는 결과가 나온 정체불명의 줄기세포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검증 결과 자체를 강하게 부정했다. 황교수는 분석의 정확성에 의구심을 표시하며 DNA 지문 분석을 하는 전문가라면 황교수 팀이 준 체세포에서 DNA를 못 뽑을 수가 없고 DNA가 안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황교수는 제작진에게 줄기세포의 재검증을 약속했다. 황교수는 PD 수첩의 재검증 제의에 흔쾌히 응하며 제3자 변호사 앞에서 한 약속이니 지킬 것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윤현수 교수는 PD 수첩의 검증 직후 자신이 황교수 측에 요청해 줄기세포의 유전자 검사를 해봤다고 밝혔다.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에서 배양하고 있는 이 줄기세포주가 과연 도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됐죠. 그래서 제가 황호석 교수에게 자체 분석을 해보자 라는 의견을 개진하게 되고 따라서 그날 즉시 검증 작업을 자체 검증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윤 교수는 11월 17일 전남 장성 국과수의 검증을 의뢰했고 이틀 후인 19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때 맡긴 줄기세포는 PD 수첩에 준 것과는 달리 모두 미즈메디의 수첩난 줄기세포로 나왔다. 특히 이 중에는 미즈메디가 외부에 분양한 적이 없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대 병원에 그것도 분양되지 않은 배아줄기세포주가 서울대학교 수의대 연구팀에 와있다는 사실 자체는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서울대 강성근 교수나 이병천 교수, 황호석 교수님하고 결과에 대해서 상의는 해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DNA 분석 결과를 황호석 교수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병천, 강성근 교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윤 교수로부터 줄기세포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황 교수는 PD 수첩과의 재검증 약속을 파기한 채 11월 23일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논문과 줄기세포의 진위 의혹을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일축했다. 너무나 황당한 루머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그동안 괴롭고 외롭고 견디기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재검토한 바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은 한 가지 의문을 느끼실 것입니다. 만약 황 교수의 줄기세포가 가짜라면 왜 PD 수첩의 줄기세포를 건네주었을까요? 황 교수 측은 이 점을 들어서 자신들도 모른 채 줄기세포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꿔치기 된 것을 안 것은 PD 수첩의 DNA 검사 결과를 듣고 난 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황 교수는 PD 수첩의 미즈메디 줄기세포를 주었어야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전혀 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논문과도 다르고 미즈메디 끝도 아닌 줄기세포를 PD 수첩에 준 것입니다. 또 황 교수 측에서 준 거의 모든 샘플에서 DNA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이 문의한 전문가들은 사전에 모종의 조작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한 개의 결과가 나온 것이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PD 수첩의 검사 이후 줄기세포가 바뀐 것을 알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황 교수 측은 줄기세포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PD 수첩의 방송을 막으려는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난자 의혹 방송과 뒤엔 황 교수의 기자회견 이후 PD 수첩은 시청자들의 항의 전화와 사상 초유의 무광고 방송에 항의성 촛불 시위까지 감수해야 했다. 이런 여론 선동은 아일러브 황우석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의해 주도되었다. 카페 운영자인 윤태일 씨는 스스로 황 교수의 대리인을 자청하는 인물로 MBC의 항의 전화와 광고주 불매운동, 촛불 시위 등을 이끌었다. 그리고 황우석 교수 논문에 진실성을 믿었던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 대열에 동참했다. 황 교수는 카페와 운영자인 윤 씨에게 감사의 뜻을 메일로 전하기도 했다. 카페 운영자인 윤태일 씨는 1차 검증 결과 보고차 만났을 때 황 교수와 동행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이미 그때 제작진에게 여론의 후폭풍을 경고한 바 있다. 사실상 그 방송이 나가고 발표가 나간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굉장히 다중적인 요소들이 개입이 돼 있어야 하는 국제적인 문제 또 국내 저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한 대 모아져가지고 사실상 후폭풍이 예상 전화 엄청날까로 불립니다. 기자회견 직후 황 교수는 초췌한 모습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뛰어 황 교수 연구팀의 언론 플레이가 이어졌다. 빨리 좀 문제들이 해결되고 곱게 하셔서 연구가 하루빨리 개시됐으면 하는 것이 황 선생님이나 저희 연구팀의 마음입니다. 황 교수 팀과 언론은 마치 PD 수첩 때문에 줄기세포 연구가 불가능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갔고 2005년 논문의 진위 문제에 관한 논란 자체를 저지하고자 했다. 12월 2일 PD 수첩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취재의 본질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고 곧 취재한 내용을 방송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황 교수 측은 논란을 PD 수첩의 취재 윤리에 집중시키기 위해 YTN과 함께 비밀리의 미국행을 감행했다. 황우석, 안규리, 이병천, 강성근 4명의 교수가 경기도 인근에서 가진 긴급 회동. 여기서 그들은 돌파구로 미국행을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안규리 교수가 이 모든 것을 실행해 옮겼다. 피치버그 대학을 방문하는 일정에 대한 것이나 혹은 귀국하는 일정에 대한 것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했었던 것은 안규리 교수님이 맡아서 해주셨고요. 물론 그 과정에는 언론과의 접촉을 우려해서 비행, 귀국 일정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은 안규리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서 결정을 해주셨고 저희는 그러한 일정에 따라서 귀국하게 됐습니다. PD 수첩 취재팀이 황우석, 강성근 교수를 끌어안치려 왔다. 심지어는 죽이러 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연구원의 사진 조작 증언은 은폐된 채 취재 윤리 부분만을 부각한 언론 플레이 때문에 PD 수첩의 논문 조작 방송은 제시간에 나갈 수 없었다. 일단 황 교수팀이 기획한 고도의 언론 플레이는 적중한 셈이었다. 또한 황 교수는 국정원 직원을 통해 YTN의 인터뷰에 협조한 두 연구원에게 4만 달러라는 거액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우석 교수 연구실에 파견 남아 있었던 한 직원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직원분이 제 연구실에 직접 미화학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전달을 해주었고 황우석 교수님께서는 전화상으로 저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김 연구원이 PD 수첩에 조작에 관한 증언을 한 직후부터 황 교수는 취재 윤리 문제를 가지고 제작진을 향해 상당한 압력을 행사해왔다. 김 씨는 당초 PD 수첩에 사진 조작 사실을 털어놨다가 곧바로 이를 번복하는 해명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서는 황 교수의 지시로 작성됐다고 김 씨가 밝혔습니다. 황 교수는 또 청와대 박기용 보좌관을 통해 논문의 조작 사실을 은폐한 채 PD 수첩의 취재 윤리 문제만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PD 수첩이 논문의 진위 여부를 취재한다는 사실과 그 취재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윤태일 씨도 제작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을 유독 강조하며 방송을 숙고하라고 종용했다. 또한 윤태일 씨는 제보자와 PD 수첩 관계자가 주고받은 사적인 이메일까지 확보했음을 밝혀 그 입수 경로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분과 PD 수첩 측과 상당 3개월 이상에 걸쳐서 논의하고 또 정보를 교류하고 했던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일 씨의 경고대로 PD 수첩은 중단되었습니다. 황 교수 측은 방송을 유보한다는 문화방송의 발표에 대해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며 아예 방송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진실이 묻혀가던 상황에서 젊은 과학도들이 사진 조작의 증거를 찾아내면서 불씨가 되살아났고 진실을 보도하려는 용기 있는 기자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이후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달 29일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1개의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2005년 논문이 조작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아직 황 교수가 모든 것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연구의 최고 책임자인 그가 이 모든 일에 개입했으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황우석 교수는 왜 논문 조작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조작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황 교수는 2004년 세계 최초의 인간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사이언스지에 발표하면서 이력 세계적인 과학자 반일에 올라섰다. 국제 과학회에서 이 소위 그 이 아 뭐 전율할 만한 그런 결과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심장부에서 2010년쯤 예견되었던 생명공학 기술의 고지 위에 태극기를 꽂고 돌아가는 길이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황 교수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인간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의 특허를 받기 위해 세포주은행에 줄기세포를 기탁했다. 그러나 이 세포는 특허를 받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논문에도 밝혔듯이 체세포 복제가 아닌 천여생식 돌연변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지금 2004년 2월에 했던 것은 X, X로 된 여성 세포로 된 야주기 세포지 X, Y는 없었다고요. 그런데 X, X는 자가 분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X, Y는 자가 분열이 안 됩니다. 그래서 X, Y를 했다고 하면 자가 분열이니 머신이 다 논쟁이 없어져 버리죠.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은 천여생식 돌연변이 가능성으로 인해 특허를 얻는 데 결함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남자의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 줄기세포가 필요했다. 작년에 242개의 난자에서 하나의 줄기세포를 확보하는 데 그쳤던 반면 현재는 180 185개의 난자에서 11개의 줄기세포를 확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효율이 작년에 비해서 15배가 향상이 됐던 겁니다. 이것은 아주 상당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황 교수 자신도 실용성의 한계를 인정했듯이 2004년의 논문은 242개의 난자로 단 하나의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그쳤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것이 황 교수의 2005년 논문이었다. 이 논문을 통해 황 교수는 복제 줄기세포의 장밋빛 전망을 만들어낸 것이다. 저의 연구는 제 3자 과학자들이 평하기를 미래의 엄청난 경제적 가치와 아울러서 과학적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사이언스지와 전세계의 과학자들을 상대로 논문 조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황 교수에게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모조품이 있었다.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가 바로 그것이다.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는 한 수정란 줄기세포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MTA랑 IVF 유래 줄기세포랑요. 그게 유관으로 봤을 때 조금 다른가요? 수정 모양은. 줄기세포는 똑같죠? 배아줄기세포가 갖는 기본적인 특성은 복제배아줄기세포든 인간배아줄기세포든 간에요. 네. 네이처와 사이언스를 모두 속인 핸드릭 슈엔의 논문 조작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논문 조작 사실은 주로 다른 연구진이 재현 실험을 해보고 의혹을 제기해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의 경우 세계 어떤 연구팀도 황교수만큼 많은 난자를 공급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특수성 중에 하나가 체세포 핵이식 연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갖는 특수성 중에 하나가 많은 난자, 풍부한 난자 공급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우리나라 연구진만큼 풍부하게 난자를 확보해서 연구에 사용한 예가 없고요. 황교수 팀과 같이 풍부한 난자를 이용해 재현 실험을 할 수 있는 과학자는 없다. 현실적으로 재현이 불가능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투명성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완성을 상실해서 우리가 기껏 이뤄놓은 이 토대마저 모두 노출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 과연 그렇겠는가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제일 앞서가는 기술 뒤에는 제1번 항목이 바로 보완성의 강조입니다. 황교수는 기술 유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2중, 3중의 보완장치로 외부인의 연구실 접근을 통제했다. 줄기 세포에 대한 접근은 황교수를 포함한 소수의 연구자만이 가능했다. 과학이란 것은 공개돼서 서로 검증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완이다, 북익이다 그래서 많이 얘기 나오고 여기 예를 들어서 요인을 보완한다는 식으로 나와요. 지금 어느 특정 연구 사업단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 대해서 보완이라는 명분 하에 이건 북익이다 명분 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황교수의 줄기 세포 신나는 논문 조작으로 드러났다. 온 국민과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황교수 파문. 과연 이 파문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이번 사태는 많은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영웅으로 생각하던 황호석 교수의 몰락과 난치병 환자들의 절망 그리고 진실보다 국익이라는 애국주의와 이에 편승해 진실보도를 외면한 언론 그리고 최소한의 해결 노력도 하지 않은 정부 등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피디첩은 그 와중에서 윤리 문제를 철저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잠시나마 혼란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제작진은 또한 비록 아프더라도 진실을 똑바로 보고 그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11개의 줄기세포라는 신화를 이뤘지만 과학계의 검증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젊은 연구자들에게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얻게 되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피디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